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자의 공격을 찾으세요 전자의 공격은 이동합니다 전자의 공격을 찾을 수 있으며 전자의 공격을 찾으시니 전자의 공격을 찾으시니 전자의 공격을 찾으시니 모두 다 여기서 지금부터 공부하기 싫어 학원 가기 싫어 맨날 맨날 놀고 싶어 심심하긴 싫어 노래하고 싶어 내 음악을 돌려줘 한글자막 by 한효정